자, 띠옥뚝 자, 띠옥뚝 가겠습니다. 띠옥뚝 자, 띠옥뚝은 뭐냐면 이게 라 키티에요 아, 을떼 띠옥뚝라 키티입니다 그런데, 첫번째 볼게요 첫번째 내가 넘뜨뜨딩뜨거 마침 띠옥땝땝땝 내가 넘뜨뜨딩뜨거 수험구이 좀 더 팝을 때 자, 띠옥뚝 먹다 띠옥뚝 먹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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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옥뚝땝 자, 띠옥뚝땝 이따 먹다 띠옥뚝땝 먹다 띠옥뚝땝 내가 패바구니 띠옥 때 띠옥뚝뚝 태도 인트넨이냐 뭐, 뭐다 더, 먹을 때 오케, 띠옥뚝 자, 위주카드 볼게요 읽다 공감이 방금 읽다 아냐 읽다 읽다 납사이 기이 닭 기이 닭 이 Carib reproduce 거품꽂이 되어있어요. 뭐다 템을 때 뭐다 일 템을 때 을 때 기억나요? 거품꽂이 템을 때 네만 템을 때 거품꽂이 템을 때 템을 때 템을 때 템을 때 가다가 어, 가다는 콩고풍꽂이 템을 때 템을 때 템을 때 끈고픈 거이 템을 때 점을 때 템을 때 킁으 템을 때 템가있지 템을 때 공부하다 공부하다 끔 라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할 때 이 할 때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영마 참나 이렇게요 벗교딱이야 벗교딱 네만 놈뜨 하이라 띵뜨 거어 거받침이야 네만 거받침이 널라 리을이야 수험고일라 러 러 러 이렇게 어? 수험고이면 좀 더 템라 을 때 누모? 네만 널라 수험고일 리을이야 되네? 처음 처음 라인은 좀 더 파일랍이 되나 했냐? 템 때토이 자, 샘 라인이야 네만 수험고일 디 템 을 때 누모? 네만 네만 널라 수험고이소 네만 널라 러야 네만 템 때토이 템 러는 너 땐 줍니다 바이비에 척락 뜨붕ilar 거어 품고일리을이요 뜨붕ilar 거어 품고일 리을 솜 라 살다 출라지 놀다 마인항 마인 라지 발다 비에 쪼야 비에 알다 번 번 번 자 뜨붕달 또 까대 거어 품고일 리을 안네 마 이 줌다 문수점 키디 네만 뜨붕 날 거품 꼬릴 템 때 러 러 러 여성어 템 네네 살다 줌다 타이도의 키소움 키소움어 한고 템 의 텐아 품고일 이 한국에서 살 템 때 토이 놀 때 키디 차이 아 썸반동 자 놀다 거품 꼬이 리을 소이 테네 좀 더 템 때 놀 때 팔다 없냐 기 만항 기 만 팔 템 때 토이 오케이 알다 리을 소이 키빌 알 때 오케이 기어치다 내 마한 거품 꼬이 소이 6만 달러 리을이야 리을 이거 좀 더 템 때 토이 자 띵띵 다자 거 바침 벤데 아 이거는 선생님이 내 허이 푹 다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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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마 더행히라 무의깔이 넓다 따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집다 접다 줍다 잡다 잡다 싣다 그 다음에 무의깔이 뽑다 띵띵 이렇게 10개 10개는요 맥수 có 풍이 베 nhưng 마 không 파 태우 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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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기회에 본 эти глав을 다는 수Еies은 단 사이에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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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 적어 예수단 적어도 적어는 다는 여러 가지? 근데 국한들은 적은 적어 Grũ이 그 적어도 적어 시험을 하는 데 20, 20, 20, 20, 30, 위 во 적은 적어, 마를 적어 얻을 수 없어 이런 적어는 적어 세 줄 알지 적어 신고 그러면 이 два 글입어 지금 뭐? 두 글입어, 타지에ets는요 그리고 이 글입어 글입어는 없lad телефон 그게 더 자고 있고 그러면 넓어 같이 말할 때 그랬면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더 자고 있어요? 한 번 결합니까 아, 지적됨 때, 지도는 띄급어는 이 글입어는 이 글입어는 그를 내는 두 글입어니까 자, 너무 많아요 첫번째는 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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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DY 무엇 잘 아픈 때 약을 저는 주세요 아프다는 뭐예요 아프다 미옴 할라다오 미옴 할라다오 그걸라 아프다 그럼 키 미옴 할라 키다오 이 약을 드세요 하이 웡 통라이디 밥을 먹을 때 피안검 전화가 왔어요 린터에 렌즈옹 자 띱뚱 태권도를 언제 배웠어요 다합 태권도 키나와 한국에서 살 때 살다 다합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 이 옷을 만들 때 만들달라 람 상따오 다합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 이 옷을 만들 때 만들달라 람 상따오 들을 때 오케 하이도봉 비디언두목 듣달라 랩 타이도라 들을 때 롬 키네 띵한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 허이 문주 거 날씨가 더울땐 키덜딘 넘 수영장에 가요 여러분 이 사이넷 사이냐 니보이는 니보이는 니대보이 수영하러 가다츠 수영장에 가다 이응이 알아야지 니된 매보이 오케 수영장에 매보이 말 수영장은 매보이 말 대는 징나 살 대신 거 아니야 키덜딘 넘 대는 좀 더 낸 매보이 디 덮다 덮다는 개밀어 수영장은 좀 더 낸 매보이 디 덮다 덮 캐릭터 여러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, 그 다음 과정에서 결혼할 수영장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